단양 황정산 자연휴양림에서 하루 쉬고 산책로를 따라서 석화봉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묵었던 자연휴양림입니다 조용하고 공기도 좋고 평화롭네요 사람도 없고 엄청 추워서 완전 두툼하게 입고 왔는데 조금 걷다 보니 더워지네요 요즘 운동 부족이라 벌써 숨이 차고 그래도 2,5달만에 정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와 거대한 암벽이 있네요 아이고 밤새 눈이 와서 상산하다보니깐 척척 낙엽이 미끄러지고 미끄럽네요 신발이 중산하고 아니라 조깅화라 더욱 위험하실 수 있으니 조심해야 겠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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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기 능선이 보입니다 네 좋아좋아 가자 어디가 와 드디어 왔습니다 휴 능선 오케이 석화봉 0.9 뭐야 7이야? 어 7이면 다행이다 와 근데 엄청 높은데 산지에서 700리터면은 2배를 봐야되는데 아이고 열심히 가보자 와 와 길이 좀 험하네요 우와 오 많이 올라오니까 전망이 팍 트이네요 음 황정산 흠흠 흠 그러나 저는 석화봉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우 길이 없고 여기로 가야되나 아이고 아이고 막바지 하이라이트인거 같은데 경사가 진짜 45도가 넘는거 같습니다 아이제 옆에 나무를 잘 잡고 가야됩니다 어우 추워 어우 여기가 정상인가 아무튼 올라왔는데 야 후우 오우 멋지네요 아이고 미세먼지가 있나봅니다 수고했네요 아이고 이제 내려가야되나 아 아 저희가 정상이네 좀 더 가야되네요 수고했네요 아 이쪽으로는 도저히 내려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좀 더 가봅니다 아 아 여깄네 턱화봉 0.2km 오케이 200m만 더 가겠습니다 어우 땀이 났네요 맨살 귀 얼굴은 추운데 안에는 덮고 아이고 좁아 으 으 어 정상은 저긴데 잠깐 아래로 내려오면 전망대가 있습니다 전망대 사방이 뻥 뚫렸네요 우우 우후 우후 아 진짜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져 있네요 오지 중에 오지입니다 으이구 아 아 아 아 저쪽으로 와 멋지네요 여기는 어 황정산 석화봉입니다 충북 단양에 있습니다 음 아 자유로운 새가 되어 이 드높은 하늘 창공을 내려다보며 자유를 만끽하면 얼마나 자유롭겠는가 나는 항상 자유를 꿈꾼다 아 아 아 자유인이여 나는 진정한 자윤이로 다시 태어났다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며 자유롭고 평화롭게 날고 싶구나 나는 오늘 한 마리의 새가 되어 아 자유와 모든 꿈을 누리고 싶구나 황정산, 나를 새로 만든 생고한 산단입니다. 이제 상황상 2장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러나 황정산 나는 제 힘을 잊지 않겠다. 길을 잃어서 선비타를 산찜신처럼 헤매고 돌아다닐 끝에 다시 이쪽으로 왔는데 이게 또 길이 맞는가 모르겠네요. 흔들어다니면은 산길을 잃기가 쉽상입니다. 제발 서울로 통하게 반짝이나 있고 새도 가끔 길을 잃는구나 어? 어디가냐? 큰일났네 도와주세요 드디어 길을 찾은 것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길을 잃어서 이렇게 헤매고 돌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우 다행히 길을 찾아서 합류를 했네요 힘드네 분명히 길이 있는 곳으로 왔는데 물론 이 길도 맞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근데 길장은 길이네요 가보자 일단 어쨌든 이게 맞습니다. 어우 다 나갔습니다. 다행이네요. 제가 종종 길을 잃는데 그럴 때면 아예 뒤로 빠꾸해서 가긴 했는데 오늘은 한번 빠꾸 안하고 옆으로 치고 나갔더니 간신히 길을 찾았습니다. 아휴 다행이네요. 아까 거기 전망대에서 잘못 빠져나와서 이렇게 항상 헤맵습니다. 와 바위도 큰 것 같고 이게 나뭇가지가 눈에 찔릴까봐 이게 약간 불안합니다. 빨리 가다가 조심해야겠죠? 가자! 갑자기 앙반지대가 나타나서 이런 로프를 잡고 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우 아이고 신발이 아까 길을 잃어서 헤매냐고 거지가 됐네요. 한점으로 잡고 아야 울벨에서 쪽소리났네 어우 미끄러지지 않고 조심 가고 방향 틀고 내려갑시다 나는 산을 잘 산다람쥐 산을 잘 탄다람쥐 산을 잘 탄다람쥐 아 짠 리딩이야 우와 능선 좌우로 경치를 보며 갈 수 있는 아주 좁은 산이죠. 제가 좋아하는 능선길 음 저쪽으로 내려올랐었지 그러나 같은 곳으로는 내려갈 순 없다는 것이 나의 신조 그래서 반대쪽 다른 길로 원점 회귀 코스로 가고 있죠. 그러나 가다가 이곳도 놓칠 순 없죠. 이렇게 좋은 경치 좋은 전망대에는 한번 들러서 이렇게 마음의 평화와 함께 주변을 살펴보는 여유를 가진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진정한 산사나이 아니겠는가 우와 바위가 아주 장관이네요 으흠 좋아 마음속에 저장 풍경 저장 풍경 저장 했고 렛츠 고고고 아 아 낯대다 미끄러지기 13 남코스네요 아이고 아이고 진짜 가파르네요 우와 이런 길은 못올랐겠다 너무 가파르다 A코스 우와 진짜 우와 미끄러 wn 더 막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난 코스가 많아 어우 아 저기 내려왔는데 matrix은 매우 위험하오니 B코스 equivalented 아이고 울어라 아주 아멘